여러분들은 상상력이 가지는 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상력이야말로 당신이 소망하는 현실을 나타내 줄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빌 고다드는 상상력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그 상상력은 믿음을 통해 시현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저설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단순한 공상이 아닌 실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상상 속에서 이미 그 상태에 있는 감정을 체험하고 그 감정에 몰입할 때 비로소 현실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이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기도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우러짐은 상상력과 믿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상상의 힘을 통해 주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힘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단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모든 생각이 다른 것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생각 그 자체로 존재하는 깊은 내면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통제하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성의 제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지켜야 하는 유일한 제약은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것. 이외의 다른 느낌은 모두 제거하라는 신비로운 본능의 가르침뿐입니다. 상상력과 믿음은 현실 세계의 조건이나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일한 것입니다. 의식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믿음은 내면에서 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의 객관적인 마음에서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얻어집니다. 이는 객관적인 감각들이 아니라고 부정할 때 그 믿음을 사실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이 수동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거나 당신의 제안에 의식적으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믿음을 받아들여 밖으로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텔레파시를 통해 다른 사람과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식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상대방과 연결하기 위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불러내십시오. 그 사람에게 정신을 집중하고 마치 그 사람의 주의를 끌어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응답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사람의 상태를 상상합니다. 그러곤 그 사람이 평상시 말투로 당신이 듣고 싶은 대로 이야기한다고 상상하고 당신은 그 사람 말에 대답한다고 상상합니다.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기쁜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듣고 싶은 것을 실제로 분명히 들었다고 느끼고 그 소식에 아주 기쁘다고 느낀 다음 현실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나누었던 대화는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일깨워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면 결과를 이루는데 필요한 수단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 어떤 지혜로운 생각도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발생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바랐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상상력은 모든 생각이 형체를 갖게 되는 시작점이며 믿음은 생각의 형체를 입히는 실체입니다. 상상력은 의식의 깊은 곳에 숨어있거나 잠들어 있는 것들을 깨워 형체를 부여합니다. 어떤 약물이나 성스러운 물건 혹은 장소 덕분이라고 알고 있는 치료 효과가 사실은 상상력과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치료의 힘은 약물과 같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글자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립니다. 암시는 내면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의학적 이론이나 성스러운 물건, 성스러운 장소에 관한 성직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 내면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이르면 건강해질 거라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자신의 건강이 회복될 거라는 암시를 받아들이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그대의 믿음에 따라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떠한 상태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나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기대는 의학적 치료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약이나 신성한 물건의 효력을 의심하거나 이론의 진실성을 의심한다면 환자는 나을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아는 것도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감각이 부인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억지로 믿는 것은 더 큰 의심을 낳을 뿐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피하고 싶다면 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암시를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를 치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침묵의 치료법 혹은 간접적 치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치료나 암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와 반대되는 믿음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없습니다. 환자가 그에게 행해지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잠재의식과 의식의 사고 과정이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 모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어떠한 암시에 대해 모를수록 잠재의식은 그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어떠한 암시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했는지 모른다 라는 스피노자의 명언에도 잘 드러납니다. 잠재의식은 만물의 지휘자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태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일어난 파동의 결과물이거나 반대로 잠재의식에 파동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외부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의식 상태를 깨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자신의 잠재의식에 파동을 일으키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된 사람은 역전의 법칙을 알고 있기에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만을 상상하고 느끼면서 자신의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서 아름다운 생각을 깨우면 그 생각은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 그와 유사한 생각을 깨어나게 합니다. 훈련이 된 사람은 세상의 구세주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구세주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구세주이며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구세주입니다. 훈련이 된 사람은 자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구세주와 나란히 걸어갑니다. 모든 힘의 변화를 반대로 돌릴 수 있다는 역전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잠재의식 안에서 일깨운 에너지나 느낌이 상상한 상태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수확을 위해 결코 넉 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 전에 자신의 내면에서 수확의 기쁨을 불러일으킨다면 반대로 지금 바로 그 기쁨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상상력은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상상력은 여러분의 현실을 생산했습니다.